문재영 첫 경기를 7천명과 3천명 선수들이 경기를 하겠습니다. 정국의 4천명 선수들에게는 경기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대단하지만, 3천명 선수들이 경기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정국의 4천명 선수들이 경기전을 시작합니다. 공연 선수들이 공연을 시작합니다. 골고루 골고루 5 으 으 으 으 으 으 화이팅 참주 화이팅! 화이팅!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시작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